먼저 고객님, 손 들어보세요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나 시작이야! 아, 눌러주세요, 해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에 왜 왔냐 제가 운전면허 운전면허 30살대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데? 일단 면허 운전면허 따면 시승 같은 거 못 해보나? 시승이라는 건 네가 운전을 하고 처음 누군가를 태우는 거지 그쵸 시선 피하네 오빠들 걱정 마 앞에 봐, 앞에 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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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가 둘이야 신분증 주세요 시험 비는 얼마예요? 시험 비는 얼마예요? 많이 떨어지나요? 딱 봐도 잘할 것 같아요? 2종이랑 1종이랑은 뭐 수업 비가 다른 건가요? 뒤집어질 수는 있겠죠? 아, 절대 문제없습니다 기능 기호에 먼저 2시간을 진행한 후에 각각 2억 3시간 가도 될까요? 네 전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눈 뜨거워줘야지 하하하 하하하 누가 알아? 나 막 10년 운전하는 사람처럼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본노일 수 있을까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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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 깨봉박두 하하 저거 내 차! 언니 우르스야! 하하하 우르스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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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모형을 사줬어요 이걸로 만족하고 있으라고요 저의 인생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늘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너무 드림카에요 진짜 넉넉히 사우도록 봐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건 진짜 그냥 허공이 있는 드림카다 아 너무 좋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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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디 한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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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떠나기 전에 응 삼 삼 삼 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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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벽해! 완벽해! 전 주차를 좋아해요 잘해봐요 봅시다 완벽해 우리 차가 T자로 멈추면 돼요 완벽해 팬들은 잘 돌린다 진짜 진짜요? 아싸 저 진짜 기분 좋아요 다 저한테 운전 못 할 거라고 저 운전 자신 진짜 있는데 운전을 해본 건 아니고요? 네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엄마 하는 걸 되게 많이 엄마가 공영주차 아저씨들한테 칭찬받을 정도로 엄마가 운전을 되게 잘하세요 아 그러네 못 들어가네 네 이 운전은 흐리겠지 드림카 람브로기니 오르스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보게 됐어요 지금 순호 오빠랑 24 오빠랑 빈스 오빠랑 이따 해가지고 드림카를 같이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소빈 람브로기니 하나 사줘야지 여기 우리 살 수 있는 거 있어 우산? 어 어헉... 나 진짜 심장 좀 빨리 뛰네 어머 세상에 이거 새로 나온 거래 이게? 이틀 전에 나왔대 이거 오케이? 근데 이거 멋있다 나 이걸로 바뀌게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빠르네요 이게 제일 빨라요? 네네네네 아, 테디 오빠가 너 시승하다가 너 운전 조심해라 했는데 오빠 저 바로 타자마자 스포츠 모드로 그냥 해서 이렇게 오 마이 갓! 가만히자, 되게 자연스러운데? 아, 하이 대! 왜 울어? 미쳤어? 야, 솜이 이거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브레이크에서 절대 많이 때리면 안 돼. 야, 꺼, 빨리. 아니, 그럼 면허. 더 땄죠, 더 땄죠. 벌써? 그럼 이번 주에 따라서 여기 온 거야? 나 A등급으로 땄어요, A등급. 아, 정말로? 응.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시작이야! 아아아아아아악! 하, 셰크 타면 어떡해? 아, 어떡하나. 붙어버렸네. 약간 80년대 사진 같지 않아요? 링기거리에 목폴라이. 진짜 너무 소미답다,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아, 완전. 약간 하, 우르스. 우와. 나 운전석으로 가야지, 이리 와. 아니야, 이거 운전석 가기 전에 4바퀴 괜찮은지 다 봐야 돼. 이거 이렇게 다 돌아가서 봐야 돼, 이렇게 4바퀴 괜찮은지. 공기 빠진 거 같아. 이거 빠졌어. 이거 다 이거, 이거 내 밖에 안 보면 실격이야. 와우 나 타보일레이지? 자 이거 차의 설명 앉아봐 이 차는 람브르기니에서 최초로 나온 SUV야 아 알고 있지 6개의 모드가 있다고 하하하하 이거 이름이 SSUB래 SSUB? 성이 SUV 그럼 바로 가는 거야? 아니 아니 안 돼 어 아 요리가 I am the best. 진짜, oh yeah. 얘가 제일 잘 나가니까. 몰라! 너무 좋아. 람보르기니타. 람보르기니타니까. 람보르기니타는 중이라. 람보르기니타. 우리 로그스 탔는데 네 최근 친곡을 한 번, 친곡을 한 번, 친곡을 한 번. 친곡을 한 번. 원래 차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 저는 자주 그래요. 모니터링했지. 들어보자. 람보르기니타. 소미가 폰에 있는 어플로 만든 노래인데 제가 듣고 약간 감동했어요. 소미가 이렇게 힙합인지 몰랐어. 소박성은 네 노래. 네. 어떻게. 바쁘니까. 오빠들... 어? 네. 제가 이래서 오빠들 좋아해요. 뭐 안 돼. 오빠들 밖에 없어요. 갑자기 왜 또... 엄마, 엄마. 왜 그래? 야, 이래. 아니 나머지. 이거 사랑의 불식창에서 그렇게 해야 고양이가 나온대 아 진짜? 면허 따고 첫 운전이지? 맞아 첫 운전이 오르스야 첫 운전이 오르스야 자, 오빠들 타세요 자, 브레이크 밟고 응, 밟고 의자 좀만 더 앞으로 당겨 사이드미러 확인하고 땡미러 첫 워킹하는 느낌인데? 살짝 땡? 오케이 어, 이제 살짝 떼봐 어, 이제 살짝 떼봐 아우, 잠깐만 잠깐만 내기만 해, 밟지 말고 스타트 자, 소미야 조심히 하자 나 드림까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나 진짜 나 어떡해, 나 일단 한 번 여기로 아, 오른쪽으로 한 번 이렇게 돌아볼게 한 번 여기로 달아 뭐, 이런 City 로봄 우리 sii 너무 느리니까 너무 무섭다 근데 너무 느리니까 너무 무섭다 너무 느리니까 너무 무섭다 시인 아, 5kg 좀 오, 바이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 약간 감을 잡아야 돼 답답하다 한 바퀴만 더 들고 나가자 우리 안돼 야 우리 공터로 나갈 거야? 너 뒤에서 부추기지 마 나 먼저 부추갔다 그래 답답하다고 계속 그러지 마 답답해 보인다고 우측으로 한 번만 더 놓을게 원래 월미만 파고 가는 거야 이제 나갈까? 나가고 싶어? 오빠들 걱정 마 나 애가 둘이야 나는 애 낳아야 돼 나는 애 낳아야 돼 차에 그게 나 자예요 애를 낳아야 돼 오케이 이제 실전이야 내가 근데 내가 코너링이 스무스야 돼 우리 학원 선생님이 네가 스무스한 거야? 차가 스무스한 거야? 이 차가 코너링이 그렇게 좋다면 코너링이 좋더라고 아까 둘 다 스무스하니까 잘 만난 거지 아 나 이거 드르렁그르렁거리는 거 미쳐버리겠네 아 진짜 어떡하네 아 얼마나 예쁠까 밖에서 보면 죽지 아니 내가 나 노란 차 업그레이드 했어요 오빠 컵박이가 안 멈춰 내가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어? 바퀴가 안 멈춘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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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컵박이가 안 멈춘다고? 내가 뭐라고 방금 나오셨어 아니 아니 바퀴가 안 멈춘다고? 아니 아니 오케이 오늘 캐리어 운동 많이 드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좋다 잘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만하자 왜? 나 미칠 것 같아 왜? 나 지금 발가락이 나 지날 수도 있어 엉덩이에 아 왜? 우리 이거 맨날 하자 나 집에 가서 반신욕하고 한 번 푹 자고 나와야 될 것 같아 오빠들! 오빠들! 자꾸 그런 말 하면 나 진짜 못하는 사람처럼 소미야 너 진짜 근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주차실력 보는 건가요? 내 주차실력이요? 내 머리 P자로 하면 멈추면 돼요 언더, 스톱 완벽해 멈춰나? 뭐, 뭐, 어디다 해야 하지? 뭐, 뭐, 어디다 해야 하지? 너무 많잖아 아무튼 다 해봐 어? 갑자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호진, 호진을 일단 바꾸고 왼쪽으로 쭉 감아 그냥 왼쪽으로? 응 왼쪽으로? 어 어, 그쪽으로 쭉 감아 다시 호진 아, 어렵다 살짝 왼쪽으로 오케이, 스톱,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오케이, 스톱,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마지막에 긴장감 쩔었다 나한테 손을 일부러 한 것 같아 왜? 왜? 이거 좀 가져가주세요 왜 나가, 다들 바로? 이거 좀 가져가주세요 이거 가져가주세요 아, 나 진짜 행복해 오늘이 제 생일이야 오늘이 제 생일이야 오늘이 제 생일이야 컴버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막걸리 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챙겨오라고 안 했는데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 마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